네, 주목받는 상장기업들의 대표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오늘 기업의 성장 동료과 비전,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처음 발표하시는 것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시켜드리는 기업은 이제 이 시간에 두 번째로 모시는 기업인데요. 2차 전지 관련 기업입니다. 그만큼 주목을 받는 기업이고요. 2차 전지 관련 장비인 탈철 장비로 유명한 오늘은 데보 마그닉티스의 이상익 대표이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좀 늦게 들어오셨어요? 바쁘셨어요? 네. 지난 7월에 출연하셨으니까 그러면 6개월 만에 두 번째 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부대표님인데 이번에는 대표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급여가 좀 인상되셨습니까? 급여보다 이제 저희가 사업부가 두 개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장비 사업부와 소재 사업부를 나누면서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에는 사실은 미국의 모 회사에 주로 납품하는 물론 우리나라 회사에도 납품하지만 그런 탈철 장비, 2차 전지를 터지지 않게 사고가 나지 않게 철을 갖다가 뽑아내는 탈철 장비 회사였는데 이제는 또 소재도 하시니까 2차 전지 소재 회사입니까? 장비 회사입니까? 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회사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소재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조금 높아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익의 안정성과 이익이 주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거하고 장비도 물론 좋지만 장비는 이렇게 수주 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주가 이제 띄엄띄엄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과 관련된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양극재, 리튬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공장을 또 새로 만드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이제 음성 쪽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도 소재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소재가 이제 마법의 가루라고 요즘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마법의 가루라고 얘기하는 첨가물 그다음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업성이 있는 리튬이라고 하는 대량으로 필요한 리튬이라는 소재 그다음에 탈철 관련된 서비스 그다음에 또 뭐 향후에 진행될 수 있는 차세대 리튬이랑 차세대 관련된 소재들을 갖다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 라인이 현재 지금 화성에 있고요. 그 라인 화성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의 모종을 음성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만평 정도의 규모를 이제 만든 땅이 있는데 그쪽에다 옮겨 심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양극재하고 리튬 이거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우리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소재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진입한다면 경쟁이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어떤 소재입니까? 정확히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양극재 회사나 일반 소재 회사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 뭐 많이 하는 표현으로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고 고객사에 필요한 걸 지원해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마치 탈철기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뭐 가공, 임가공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설탕 같은 경우는 설탕 알갱이 사이즈에 구이하지 않고 단맛만 내면 되는 게 예전 시장이었다고 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분쇄를 해서 그 보통 이제 그 슈가 파우더 같은 거 아시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공급을 받기를 원하는 게 2차 전지에서 필요한 하나의 리즈였는데 그게 하이니켈로 가면서 충분히 더 많은 시장과 필요성을 갖다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수산화 리튬이라고 하는 소재는 해외에서 가공이 어렵습니다. 그 해외에서 가공이 어렵고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는 그 소재를 저희가 맡아서 고객사와 리튬 회사에서 조금 더 공급이 필요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도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소재인데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 그걸 약간 임가공 형식으로 납품을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반도체로 따지면 약간 파운더리 비슷한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법 마그네틱스는 2차 전지의 파운더리 회사다. 맞습니까? 좋은 평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탈철기를 공급했다고 계약 체결한 거 그거는 공시가 나온 거죠. 그건 다 아는 얘기인데 미국의 유명한 전기차 만드는 회사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큰 거 그 오너는 돈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말도 많이 하시고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관계가 굉장히 좋고 납품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방송에서 얘기가 어렵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일부 회사에 국한되어 있는 장비가 아니고 장비 자체가 장비의 특수성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여러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회사 그 다음에 중국의 회사 한국의 회사 일본의 회사 할 거 없이 대부분의 회사의 장비가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 납품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객선들의 신뢰 문제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미국 큰 회사랑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점지 탈철기 회사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까? 탈철기 회사는 전 세계에 이 기회를 얻은 회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회사와 대한민국에 있는 저희 회사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개뿐이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대보 마그네틱의 경쟁력이 거기에 있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왜 두 개밖에 없냐라고 하면 처음에 저희가 진입했을 때 LCO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모발 쪽에 있는 소량으로 생산하는 리튬에 있는 금속 임물을 제거하는 리튬 또는 양극재의 금속 임물을 제거하는 게 저희의 짭이었는데 그게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리켈도 자석에 붙거든요. 그런 자석에 붙는 고순도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제품들의 물량이 많이 확보가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발맞춰서 진행했던 회사는 전 세계에 두 개밖에, 기회를 받은 회사가 두 개밖에 없고요. 일본에 있는 회사와 저희 회사가 지금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고객들의 니즈나 시장의 방향, 그 다음에 온도차들이 있잖아요. 소재 회사와 양극재 회사의 온도차들을 저희가 느껴서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2차 전지, 바테리가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 오래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차를 더 오래 가게 하거나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고체로 만든 고체로 만든 바테리가 나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는 반고체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죠? 반고체 그러면 반고체나 전고체가 나오면 이 탈철기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고요. 일단 제가 이제 저희가 소재 산업으로 들어오면서 리튬에 집중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 네. 말씀하세요. 리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소재, 장비가 소재가 개발되면 개발돼서 순도를 높이는 건 당연히 필요한 업무고요. 자동차로 고도화됨으로써 안정성, 그 다음 자동차의 수명에 맞춰서 실은 배터리가 작동을 해야 되고요. 온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실험적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양산화되려고 하면 거기에 중요한 여러 가지 개발이 일어날 텐데 그래도 바뀌지 않는 건 리튬입니다. 전고체가 됐든 반고체가 됐든 심지어 에어가 됐든 그거를 이동시키는 물건이 수소, 헬륨, 리튬 세 번째로 가장 작은 소재인 리튬이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찍고 저희가 지금 핵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2차 전지의 파운더리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전고체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갖다가 가공하는 회사다. 그러나 그것도 고객이랑 경쟁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회사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게 맞네요. 그 다음에 탈철기도 전 세계에 두 개뿐이 없는 회사고 좋으시겠습니다. 경쟁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튬을 선택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전고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그러면 다시 소재 산업으로 넘어가서 지금 소재 산업이 어디에 증설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음성. 음성. 그러면 음성까지 다 증설했다고. 오늘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통틀어서 지금 있는 그 캐파를 다 돌리면 매출하고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차 투자, 2차 투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1차 투자분이 일단 핵심인 리튬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수산화 리튬의 양이 한 3만 톤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수산화 리튬의 3만 톤 정도 되는데 저희 1차 투자로 해서 진행되는 양이 그중에 3분의 1인 만 톤 규모를 갖다가 저희가 지금 1차 증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비 회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력들을 갖다가 매우 많이 키워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객사에서 니즈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4개월 내에 2차 투자, 3차 투자에서 양산할 수 있는 양산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조건을 갖다가 만쳐놓은 게 음성 공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총 1차 투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총 매출이 물론 시장가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되겠지만 공장의 소재만 해도 한 400억 매출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200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매출을 이제 규모가 1차 투자에 대한 규모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소재는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데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면 될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제가 고객과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마진율을 높이게 되면 고객사에서 실은 진입 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대량 생산화되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으로 납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수준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5%에서 15% 정도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마진을 물론 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 마진을 보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시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마진으로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올해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조금 슬로우다운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기차 판매 작년 대비해서는 정확히 한 278% 정도 성장했고요. 미국은 훨씬 작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주는 지원금 정책이 전주에 확산이 되면 미국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북 마그네틱스가 미국 또는 전 세계 수출한 탈철기나 국내 소재 같은 것들이 캐파가 지금은 적당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아 이거 나중에는 이거 조금 모자랄 수 있겠다. 쇼트지가 날 수 있겠다.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십니까? 저희가 독점화, 탈철기 같은 경우는 독점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독점화를 한 데 있어서는 충분한 물량 공급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10개가 필요하면 10개를 공급해야지 2차, 3차 업체가 생기지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장비 쪽에서는 시장에서 필요한 니즈의 배 이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요. 거기에 움직일 수 있는 노하우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 쪽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진행했던 공장이 만평규모인데 실제로 그 만평규모에서 사용량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4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체 한국의 시장의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걸 풀캡하로 돌렸을 때는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고 물량에 대한 대응력이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대응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 마그네틱스의 실적 작년 실적은 조금 밋밋한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나 장기 투자를 우리는 항상 권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내년까지 해서 실적이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공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도 중국 쪽에 납품하는 장비회사들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이상징호를 느끼셨을 겁니다. 회사들이 여러 가지 7월부터 양극재 회사, 음극재 회사들이 투자나 여러 가지 워밍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는 발현이 된 게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수주 물량이 오고 있고요. 단지 제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이게 작년에 진행되지 못했던 게 수주 잔고가 넘어온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늘어나서 된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저희 장비 산업 쪽은 지금 순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순항되는 거에서 저희가 물량을 캐파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캐파에 맞춰서 성장할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는 실은 저희가 아까 소재 사업을 화성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연구소 단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는 실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의미 있는 실적을 낸다고 했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도 규모가 나오려면 올해 한 6월이 넘어가게 되면 충분히 그런 규모가 나올 것 같고요. 그 규모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저희의 성장과 매출과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소재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해서 저희 매출의 성장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숫자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EO의 눈 대보 마그니틱스의 이상익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